안녕하세요 빨간고래 입니다. 요즘은 날씨가 더워진 것 같지 않아요? 딸끄럭거리는 얼음소리가 듣기 좋으면 전 여름이 왔다는 신호 같아요. 여름에는 바다여행이 좋은데 올 여름은 집에서 보내기로 했어요. 그런데 좀 아쉬워서 오늘은 제가 예전에 여행했던 그리스의 산토리니라는 섬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이패드로 미리 한번 그려봤는데요 가운데 포인트가 살짝 죽어서 사이즈 조절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가운데를 약간 더 키우고 나머지는 줄여서 들어갈게요 산토리니 섬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 사진은 그때 제가 여행가서 찍은 거에요 보이는 그대로 그리지 않을 거고요 특징이 되는 건물 몇 개만 그려주고 나머지는 조화롭게 균형 맞춰서 들어갈게요 다음은 산토리니 섬에서 제가 본 것 먹은 것들을 넣어 줄게요 파란 지붕부터 칠할게요 포인트가 될 부분이기 때문에 거친 연필선 터치로 멋을 내고 두 가지 색을 써서 단조롭지 않게 변화를 줄게요 같은 방법으로 다른 지붕들도 칠하고요 창문과 문도 칠해 줄게요 iiiiigh 忘 Naomi Arbeit 산토리니는 화산섬이에요. 그래서 검고 큰 산이 있습니다. 지중해는 물감을 풀어놓은 것처럼 아주 새파랐습니다. 이 핑크색 꽃은 이 섬에서 자주 봤었어요. 흰색 벽, 파란색 문으로 된 집들과 보색으로 잘 어울렸었어요. 근데 꽃 이름을 모르겠네요. 그때 좀 물어볼 걸 그랬나봐요. 그리스식 커피는 진하고 걸쭉하고 큰 맛이 텁텁하더라고요. 제 입맛에는 그냥 그랬어요. 제가 스케치를 참 난해하겠네요. 이럴 때는 라인 정리를 좀 한번 하고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기로스라는 음식이고요. 왼쪽에는 그때 제가 했던 스케치예요. 고기와 야채를 빵에 넣고 돌돌 말아서 그 위에 요거트 소스를 뿌려 먹는 음식이에요. 우리나라의 김밥과도 비슷한 것 같아요. Kurkupi, 주문한 한국의 김밥과 자동차. 두 가지 Kontroller의 김밥과도 등장하고 똑같은 기록을 준비해요. 가위까지 다 fullness의 years. 산을 철고ète 소스를 넣긴 기록을 준비해요. 고기와 양파에 stranger지니당, 기록을 준비한다는 뜻의 재료들을 booklet Ich- 섬을 돌아다니다 보면 그늘진 곳에 이렇게 개나 고양이가 잠들어 있어요. 사람이 가까이 다가가도 배를 드러내놓고 그냥 자고 있더라고요. 자 이제 거의 다 끝나가네요. 타이틀을 넣고 그림자를 살짝 넣고 마무리 할께요.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평범한 이야기가 남의 여행 이야기 인거 아세요? 사람들은 여행을 다녀오며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산토리니에 갔었는데 진짜 집은 하얗고 바다는 파랗더라. 그리고 역시 바다는 파도 소리가 좋아. 커피도 마시고 기로스라는 음식도 먹어봤어. 거기서 이런 고양이도 만났어. 여행이란 보고 듣고 먹고 만나는 일이고 이런 것은 일상에서 매일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나에게는 이국적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여겨지는 것이지만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그저 평범한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보낸 평범한 일상이 누구에게는 잊지 못할 특별한 여행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어떤 여행을 하셨어요? 좋았던 일은 그림처럼 예쁘게 남기고 안 좋았던 일은 그 시간 그 자리에 그냥 두고 우리는 쏙 빠져나와서 다음 여행지로 떠나기로 해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